상대 팀도 디아몬드가 좀 많네? 카르티 2승 2패 상대 그라가스도 2승 2패 아니 2승 2패가 2명이야 맛있다 맛있다 미드 그라가스인 것 같은데? 힌드라 배낭고 보니까 아닌가? 마저 들고 합시다 방퍼를 안 할게요 가버려 방퇴 딩거가 왜 쪽에 있지? 딩거군 거기 있으면 위험해 잘 가고 네 아니 그라가스는 저기 갔네? 쭉 밀어야겠다 이거 더블로 찍고 그냥 밀게요 라인 박아주고 일로 오는 거 견제 한번 뭐야 딩거가 있네? 모르겠다 상대가 텔포가 아니라서 텔포 없어서 그냥 밀어주네요 짜오가 라인 절대 안 풀지? 너 마너 없잖아 짜오도 왔네? 아니 짜오는 이거 믿을 겨운처럼 얼마나 먹는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렇게나 이렇게나 민다고? 오히려 그라가스가 싫어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네 노플이잖아 아니네 다비 잡았나? 와 너무 아까운데? 가버려? 가버려? 게이밍 근데 뭐 이렇게 터지냐? 시즌 말이라 그런지 시즌 말이라 그런지 후방 가는 경기가 안 나온다 짜오 안 보이는데? 짜오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미드 올 수도 있거든요 샘 사와야겠다 와 딱 죽었네? 전멸 아께들 말 걸 그랬다 와드인 거 몰랐네 공이 써서 이길만한데? 핸드가 지금 좀 많이 세서 와우 잘하네 저는 오다 가라 오다 갈만 하네 어 그래 잭슨은 내려가자 아니 뭐야 아니 킨드레드야 너가 나가면 어떡해 너가 승격전이면서 언제 나갔어? 이 친구 나간 줄도 못 왔네? 아니 근데 상대팀이 써렬 쳤는데? 아니 이러면 탈주 아닌가요? 뭐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어 탈주 처리는 안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닌가 한번 볼까? 아 올라갔네 승격전 이겼네요 이 친구 롤 그만하고 매운디나 할까? 키도 안잡히는데 팀에 다이아 없으면 다찌하고 그만해야겠다 승격전 있으면 하고 에잉 받없네 아니 뭔 마스터 다섯명이요 다이아가 없잖아 다이아가 한명이 탱에서 다찌하죠 야 한명이 깨물자 마스터 다섯명이서 뭐해 해주셈 다찌 에라이 부캐로 다시 한번 가볼까? 이트? 여기에서도 만약에 다이아 안나온다 오늘 롤 그만해야겠다 아니 마스터 다섯명이서 진지 빡게임 해봐야 뭐해 기준 한시간도 안남았는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수락을 안하냐 사람들 진짜 마지막중에 마지막이거든요 40분이면 아니면 이정도면 어떤 악질이 있는거 아니에요? 일부러 큐 빨리 못잡게 하려고 그냥 큐 돌리면서 반대만 누르고 있는거 아니야? 거절만? 아니 거의 그정도 수준이야 지금 이 수락 안나오는게 어 나왔다 가보자 가보자 어 아 근데 어차피 맛있는 사람 없었어 괜찮아 아 이거 진짜 따가랐다 무조건 악질이 한 명 있는거임 사람들 큐 못잡게 하려고 그냥 40분 남았으니까 여기서 붙들고 있는거 같은데? 아니 거의 그정도야 이거는 그게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거절이 10번 정도 났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이번엔 진짜 말도 안되잖아요 지금 한 11번 거절 났는데 이럴 수가 없어 나 1년동안 이런적이 없었는데 어 자 보자 보자 어? 설마 이 친구? 오 2승 1패 마지막 기회가 있구나 이 친구는 오케이 오케이 야 맛있는 판 왔다 정글 친구가 현재 2승 1패인데 마지막 판이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글님 뭐하심 ㅇㅇ 오케이 우리 빠르게 해야되니까 그치? 사사딘 했다가 이제 게임 늘어지면 좋지 않으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조 성공 도락하겠습니다 화이팅이요 상대팀도 디아몬드가 좀 많네 사르티 2승 2패 아니 상대 그라가스도 2승 2패 아니 2승 2패 2명이야 맛있다 맛있다 한 게임에 2승 2패가 3명 한 번 가보겠습니다 톱톱 톱톱 아 이게 맞아? 뭐였어? 아 아 쇼 차비 흠 이달리 아쉬운데? 이달리야 너가 열심히 해야 돼 아쉬워요 반드람이 좀 부족한듯함 따라란 흠 아쉽네 여기서 카이사가 좀 더 비비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죽고 있었네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짠 짠 따라라라라란 네 네 다이쌽 자 바드를 잘랐기 때문에 바텀에서 바하루스 압박을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가볼까 가볼까 이거 가졌네 와 와 저기한데? 너무 아까운데? 잡을만 했는데 까비 오 오 아파 오케이 야다 나이스 좋아요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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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이거 누구지 이거? 굴제 큰일단이야 오오오오오 아으아 아아아아악 살고 싶어요 자 도망가 좋았습니다 아 아까비 레오 카이 와우 이게 카이사? 아니 이걸로 한가운데 들어가서 다 잡는다고? 미쳤다 미쳤어 달리긴 해야겠는데 이거는? 뭐야 아니 바드야 아니 그럴거면 궁을 왜 쓴거야 나 누구 오는줄 알았잖아 아니 뭐야 저거 과연 일단 먹죠 반응중이긴한 나쁘진 않은데요? 각 자체가? 뭔가 나 없어도 될거 같기도하고 진짜네? 어 나도 뭔가 뭔가 할 수 있음 얘들아 자 3코어야 궁이라도 치아 밝히기 오케이 난 여기까지 야라가스가 좀 간절함이 떨어진거 같은데? 플레이가 네 어? 와 센거봐 이건 죽은거 같은데요? 아 공이 1차였구나 있는줄 알았네 내가 살려볼게 한번 어? 사비 어? 나이 승 그래도 더블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스오 플레이에서 좀 간절함이 보이긴 하네 너 가보고 싶구나 가장 베스트는 시즌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셋 다 못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방향이 있다 20분간 시간을 끌면 모두 다 행복한 와 이게 맞아? 잠깐만 가버려 나이 승 아 승격전 2개? 너무 맛있어 너희는 다음 시즌에 와라 온 마스터요 네 잘 가고 야미 아 구조 성공 만원 감사합니다 나이 승 자 이건 채팅창을 볼 수밖에 없겠죠 메롱 메롱 응 너가 못했어 수고링 수고링 맛있다 아 수고했습니다 나이 승 와 진짜 너무하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해야지 오독해 떨어져 버린걸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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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팀 정글님이 아이쿠 네 다이아몬 90포인트가 상대팀 야스오님이 아이쿠 다이아몬 79포인트가 아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음 시즌엔 꼭 마스터 다는걸로 파이팅니다 다이아몬 90포인트